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아니요, 그... 저번주 금요일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? 네, 맞아요. 네, 저 남자 좋아해요. 그게 못 돼서요. 그게 아니라, 무영 씨. 사실은요. 저 무영 씨한테 관심 있어요. 그래요? 저도 그래요, 작가님. 근데 어쩌죠? 저 애인 있어요. 저도 좋아한다고요, 작가님을. 아, 그... 안경 쓰신 분이요? 네. 걔가 제 남자친구예요.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. 아, 역시 그러셨구나. 작가님에겐 민영 피디가 있으니까요. 그래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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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. 그래야 아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. 만들어보고요. 가사